안녕하십니까 박재준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도 기타강사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허성현의 심화영화라는 곡을 알려드리도록 할건데요. 이 노래를 정말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지 들어봐야겠죠. 바로 듣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이 노래입니다. 제가 인트로를 급박하게 숨도 안 쉬면서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를 알려드리도록 할건데요. 원곡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곡에서는 느낌이 약간 이런식이에요. 원곡은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친구 바로 갭포가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 꼬아줄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칠거에요. 우리는 이런식으로 칠겁니다. 코드 음역대가 다하긴 하지만 나름 이 노래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건데요. 일단 리듬이 중요합니다. 리듬이 쿵치치타치치 쿵치치타치치 이런 리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4번의 4박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첫번째 이렇게 잡아주세요. 전에 영상에도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번엔 1번줄을 안 쳐줄겁니다. 그래서 5 4 3 E 이렇게 쳐줄겁니다. E 하고 뚝 끊으셔야 됩니다. 하고 딱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는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코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똑같아요. 5 4 3 E 그쵸?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이번엔 6 4 3 E 그쵸? 그 다음에 디바이너 4 3 1 그 다음에 쥐 잡으시고 6 4 3 E 이렇게 코드들과 오른손 줄번호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잘 지키시려면 포인트가 있는데 뒤에 를 붙여보시는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5 4 3 E 치 치 이렇게 넘어가는거에요. 5 4 3 E 치 치 5 4 3 E 치 치 5 4 3 E 치 치 이렇게 뒤에 두개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 그쵸? 그쵸? 7 E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박자를 지키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때 치치든 뿜뿜이든 빰밤이든 꿈꿈이든 아무거나 생각하셔서 아니면 저처럼 밖에 포커쉽을 치셔도 되구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 노래랑 딱 맞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하시면 노래가 끝나있습니다.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제가 더이상 알려드릴거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꼭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시리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